계속해서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진주갑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장영 기자가 전합니다. 4.1%, 변항종 예비후보 2.2%로 나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선 박대출 56.9%대 정영훈 14.4%, 최고식 52.7%대 정영훈 14.0%로 나왔습니다. 지지 정당을 묻는 조사에선 새누리당 59.0%, 더불어민주당 8.0%, 국민의당 3.4% 순으로 나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2.6%,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.1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리서치앤리서치의 의뢰에 실시했으며 95%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±4.4%포인트입니다.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.